안녕하세요 연기티비 연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바로바로바로 148룩북을 찍을 거예요. 어떤 브랜드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댓글을 달아주신 에이블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코디를 해보고 가장 예뻤던 코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제가 코디를 했냐면요. 히치하면서도 러블리 힙합으로 준비해봤어요. 요즘 러블리 힙합을 힙블리라고 하잖아요. 힙블리. 그래서 힙블리 룩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발로 잘랐잖아요. 단발이신 분들도 러블리 힙합 패션을 입을 수 있게끔 제가 단발 힙블리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에이블리가 뭐가 좋았냐면 여러가지 제품들을 한 번에 구매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많은 쇼핑몰이나 마켓들이 입점되어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고 여기저기서 구매해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거기다가 무료배송.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내 맞춤 필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키 148이라고 설정을 해두고 제 나이도 설정을 해놨어요. 키에 맞는 걸 선택해서 상품 보기 이렇게 누르면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키에 맞는 옷들이. 그래서 구매하기가 정말 쉬웠어요. 쉽게 저한테 맞는 바지나 상의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후반에는 우리 영심이 친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사랑할때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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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win brother's girlfriend is cute as can be So I pretended to be him cause he's just like me While he was at work I took her on a date So I pretended to be him cause he's just like me While he was at work I took her on a date So I pretended to be him cause he's just like me So I pretended to be him cause he's just like me While he was at work I took her on a date So I pretended to be him cause he's just like me While he was at work I took her on a dat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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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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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